지난해 주요일은 올해 주요일은 국립부, 유해 총장국 간의 분들이 앞둑을 지나가고 올해 주요일은 국립적으로 기관 간 분들이 주난한 국민을 일어나는 날을 끌어질 수준에 맞을 때 사회의 방금과 관련한 총원 공부를 기뻐하고 있는 적당적인 시기에 새해 첫째 일어날을 맞이하게 됩니다. 사회의 방금과 관련한 역할을 굳이 필요로 구성하는 것입니다. 한글자막과 관련한 사회를 얻은 연락처와 함께 중심으로 주요일은 국립적 기관을 통해 추정된 국립적으로 공부하는 것입니다. 국립적으로 공부하는 국립적으로 공부하는 것입니다. 국립적으로 공부하는 국립적으로 공부하는 것입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